이혼의 흑사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아만 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도 제가 두 사람을 준비를 했거든요. 이 두 사람도 과거에 이혼을 한 적이 있는 두 사람입니다. 왜 그런 사람들만 자꾸 와... 이혼의 흑사죠. 뭐 때문에 이혼을 했을까? 그 진짜 이유를 알 수 있을까? 해보겠습니다. 남자 68년 9월 19일 여자 71년 3월 2일 누가 좀 더 잘못했을까? 얘기를 좀 궁금하거든요. 이 남자 성이 뭐냐? 정 씨요. 어허 나론다 여의보십시다 이천진이 문구 사파생이 남산부정에 동 어허 노론다 만성순님들이 구여 오시고요. 이 대주는 뭐 신생에 구월하고 19일생 이 양반은 말하자면 사무관대로 세 번을 쓰라는 사주야. 어? 이 사람이 그만큼 이제 근데 지금은 이 재혼해서 여자하고 잘 살 텐데 이 사람이 어? 지금 여지껏 힘든 뭐 이 세상은 다 갔다 넘어갖고 지금 이 사람 사주를 봤을 적에 이 사람이야말로 무신생이 부모의 재산으로 덕이 있어서 사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할아버지 때에서부터 금전이 내려오고 아버지 때 여기 아들대까지 내려와서 사는 이 대주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 사옥가야. 사옥가로 나오고 우리 여기 신혜생하고는 처음에야 인물은 굉장히 이뻐. 여기 지금 딱 보는데 아 인물도 이거 좀 이쁘고 성형이 지금 딱 나왔을 적에 근데 둘이 돈에 욕심만 없이 그냥 잘만 이루어 나갔으면 괜찮은데 이 여자는 만인의 사람이거든 만인의 사람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자기가 그냥 누구한테 주는 저기너만 먹고 잘 유지해 나갔으면 그래도 좋은 인연의 부부가 되지 않았을까 근데 지금 못됐다 성격이 여자가 어 빤빤하게 이 인물 얼굴값에 이 사람이 인물값으로 하고 그러고 모든 것이 욕심에 금전에 욕심이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이 남자를 말하자면 좌우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쥐에서 이 사람들 부부를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았다. 이 집 정시 이 남자 쪽에서 지금 그렇게 나와. 잘 참고 욕심이 욕심이 너무 많다 보면 화를 일으키는 것이고 대로 이 사람은 이 여자하고 헤어지고 나서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잘 위치해 가정적인 거고 뭐고 안정권이 들어오고 다 그랬다고 볼까. 그런데 이 저기 여자는 눈이 높아 눈도 높고 이러기 때문에 아직까지 만나는 사람으로 연애 같다 있지만 부부의 연애 같다 뵈 필요는 아직 없다. 지금 없는 거로 나와. 근데 어떻게 보면 남이 봤을 적에는 인물 이런 거나 보고 이랬어요. 이 여자가 그래도 마음 씀씀이는 착하고 그러는데 왜 갑자기 돌변을 했지. 성격이 변했다. 그래 좀. 지금 나만 알고 그러는 겨기거든. 그러다 보니까 내 욕심이지. 아까 얘기했지만 욕심이 과하면 다치기 마련인데 지금 깍쟁이고 마음 씀씀이가 지금 나뿐이 몰라. 나쁜이 몰라. 근데 자꾸 만인의 사람이라고 그러거든. 만인의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 뭐 연예인 계통으로 있는다든지 어디 무슨 기관에 갔다 있던 이런 사주로 나와. 근데 노래 쪽으로 아니라 자꾸 얼굴이 이쁘다는 거 보니까 화면발인 거 같다. 이 사람이 화면발을 받는 사람 같아. 그러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욕심을 좀 버려야지 되는데 또 이런 말 해갖고서는 또 나 또 혼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만 뭐 내 성격이 어땠어. 성격이 못 됐잖아. 참으면 되고 그러면 되는데 나뿐이 몰라. 본인부터. 내부터 내 배부터 채우고 나야지 남을 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란 말이야. 이 말을 진짜 맞고 본인이 그렇다고 하면 지금 깨우쳤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그러면 내 마음에서 모든 것을 베푸는 마음으로 딱 가고 이르면 수월하고 편한 것을 그러지 못하고 움켜쥐고 있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 내 마음에서 지금 내려놓으면 만인이 갖다가 다 좋아하는 저기가 되고 재주가 있잖아. 자꾸 불안간에 슬아는 사주고 다 그렇다고 하는데 어쨌든 성격상도 문제가 있고 모든 것이 힘들다 보니까 또 사람의 이 사람 눈도 보고 저 사람 눈도 보고 이래야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다 보니까 내 성격이 위축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이다. 애당초에 나쁜 사람은 없잖아. 내가 살아야지 되기 때문에 또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자꾸 불안간에 얼굴이 있는데 불안간에 내가 뛰어서 일어서라고 하니까 내 욕심을 차리는 것도 사실이잖아. 근데 그런 것 좀 내려놓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부의 인연은 아직은 없어요. 여기는 그래. 그렇게 나와야 돼. 젊게는. 그러나 연애할 상대자는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의 눈이 또 있고 이러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좋은 인연 만나서 결실을 잘 맺었으면 좋겠고요. 남은 인생 그래도 그냥 이름 많이 날렸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이름 날리라고 하는데 이름 날리는 사람은 아니면 어떻게 하지? 그리고 유명한 배우입니다. 이 사람은 유명한 배우야? 자꾸 지금 얼굴이 조그맣고 이목구비도 뚜렷하고 그렇게 나오거든. 근데 여기 대주는 연예인이 아니야. 사업하시는 사람으로 나와. 그리고 할아버지 때서부터 재력이 있는 집으로 나온단 말이야. 사업가 집안이야. 탄탄대로야.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지금 편해. 구월생이라 재물 많거든. 이 사람이야말로 이 대제야말로 재물복이 많은 사람이야. 부모의 덕이야. 자기의 덕도 있지만 배우라는 것도 가슴이 뜨끔한데 못됐다 성격이 그러다 보니까 그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는 거니까 괜찮아. 딱쟁 소리 듣고 그런 소리 듣는 게 좋지 너무 순진하다 소리 듣는 거 보다. 제 점사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래서 마무리할게요. 어.